요번에는 지금 과세 대상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봅니다.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여러분 교재 608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가로 1번 등록을 뭐라고요? 하는 자 608쪽 등록을 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사람 있죠?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그 사람이 바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남의 토지유예라가 건물을 지어놨으면 건축물 소유자는 자기 건축물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금 내라? 자자 붙이면 돼. 지상권자. 지상권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타인의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전세계약체계라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사용수익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자 그래도 되고 임차인, 전세계약자, 세입자죠. 다음 임차권은 임차권자. 임차권이 뭐예요? 월임대차 금액. 월세 얼마 주고받기로 했느냐. 민법에서는 차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임대차 금액. 월임대료 주고받기로 약속한 거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자가 납세임자. 임차인. 저당권은 돈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저당권자 그리고 또는 뭐 채권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은행이 납세임자가 되죠. 은행 이름으로 기재하니까. 가등기. 여러분 저당권은 저당권자고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는 예고등기죠. 매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리는 거.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를 1월달에 해놓고 본등기를 만약에 12월달에 했어도 채권 우선순위 할 때는 1월달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1월달에 가등기 해놓고 12월까지 뭐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본등기 안 했는데 중간에 11월달에 경매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재산권 보호받을 수 없다. 가등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등기 됐을 때만 효력을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는 예고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네. 그래서 갔더니 부동산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가격도 착한 가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등기 권리 중에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으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등기 권리 중에 봤더니 뭐가 돼 있어?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매매가 부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계약금 좀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리고 발길 돌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돌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나한테 소개한 건 이중매매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법보다 가까운 걸로 가야죠. CCTV 없는 데 끌고 가서 응징을 해야 될 거냐. 응징. 그렇죠? 너무 응징해서 걔가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자해를 해야 된다니까. 먼저 때려서 내가 했다 이거지. 그렇죠? 좋아요. 어쨌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 매매 뛰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매일 다니는 길도요. 가다가 보면 전봇대 같은 데 옆에다가 영역 표시하지요. 그런 강아지도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앞에는 영역 표시 안 하고 그냥 가. 왜? 영역 표시해 본 들 주인 따라오는 강아지 거란 걸 걔도 알어.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뛰어들면 안 되지. 뛰어들지 말라고 하는 게 가등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납세의 의무자다. 이 사람들이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사람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등기 권리증에는 표제부, 갚구, 을구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어디? 을구에 기대된 것. 갚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여러 사람이 공동 등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납세의 의무자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연명으로 여러 사람이 기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다음 3번. 채권자 무슨 등기? 대위등기. 1번 보시면 대법원 8년인데 거기. 값 소유 비등기 건물의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거 8년이니까 그대로 나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냥 어? 글자 안 와도 안 바뀌고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 놓고 끝에다가 갑에게 있다. 이것만 외우돼. 갑하고 을하고 바꿔놓으면 틀리잖아. 그렇죠? 외우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명의냐? 그거지. 누구의 병의로 등기했어요? 거기 갑의 명의로 그랬잖아요. 그럼 갑이 세금 내고 의뢰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누구? 병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느냐? 그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의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은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뭐라고? 부동산 갑부로 소문났어요. 부동산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얘 또 건물 하나 지었어요. 조그만 거. 강남에 50층짜리. 조그만 거지? 50층. 이거 지어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애야. 그런데 얘가 누구한테 와서, 을한테 와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까 100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얘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지. 왜? 부동산 담보물이 많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죠. 여러분, 돈을 빌려달라고 친구가 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많이 빌려봐서 알아. 애환이. 여러분, 돈 빌리러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왜 돈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얘기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런데 그거 들을 때마다 들으면서 어, 그래갖고. 어,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받쳐주면 얘기하는 사람은 빌려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기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미리 얘기하지. 한 달 전에 다 썼는데 아니면 어저께 다 지출했는데 이딴 소리하고 안 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빌려줄 의사가 없으면 얘기를 듣지마. 나, 자네 얘기 안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지금 여의치 않다. 이렇게 딱 잘라야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얘기 다 듣고 안 빌려주면 소목소목하고 인과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부동산이 많으니까 빌려줬어요. 조금 얼마? 100억 보세요. 얘는 빌려줬으니까 받을 사람 누구? 채권자. 얘는 갚아야 될 누구? 채무자.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빌려왔다는 건 둘만 알죠? 네? 그럼 얘는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얘 부동산에 뭐 해야 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놔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이해가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봤더니 얘가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등기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못 들어가. 저당권 등기 못 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는 사람이 누구야? 겁참 잘 오잖아 얘는. 돈 빌려오고 얘가 저당권 못 들어오고 세상 편하죠? 잠 못 자는 사람이 누구야? 을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못 하고 있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독촉을 해. 야 너 빨리 이거 뭐해? 보존등기 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네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내가 돈 받을 거 있다고 담보하기 위해서 내 부동산에 뭐?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얘가 아 그렇구나. 더더욱이 안 하겠죠? 등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잠 못 이루는 사람 누구는? 을은 법원에 찾아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죠.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얘가 건물 지어놓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등기를 차일피일 비루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하면 내가 등기 신청을 내가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법원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얘가 고의성이 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네가 대신해도 좋다는 뭘 봐도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무슨 권? 대의권이지. 이게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인 누구? 을은 얘가 해야 될 행위를 스스로 안 하니까 뭐 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등기 신청을 한다. 누가 신청해요? 의뢰 이름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을 만들어서 등기 권리증에 갚고 해라.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등기를 누구 꺼요? 갚거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갚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 세금은 누가 내라? 갚이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값 소유 미등기 건물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갑의 명의로 등기하면 누가 세금 내라? 이 등기에 대한 건 기재된 이 사람이 갑이잖아요. 갑이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만 지금까지 돼서 2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그러면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등기가 되거든요. 얘가 세금을 내야 등기가 돼. 그런데 얘가 답세임을 자는 얘인데 얘가 등기 안 하려고 뭐를 안 내. 세금을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 돼. 신청을 했어도 세금을 냈어야 접속을 할 거 아니야.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법에 만들어놨다. 작년에 개정됐어요. 뭐라고? 얘가 계속 뭐를 안 내면 등록면허서를 안 내잖아요. 등기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채권자 누가? 대위자 누가? 우리 얘가 내야 될 뭐를 등록면허서를 대신 뭐 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납부했으면 뭐 받아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신청 등기하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세금 내고 접수하면 등기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등기한다면 얘가 세금 내는데 납세임자는 얘인데 얘가 세금을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자는 채무자가 내야 될 등록면허서에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609페이지 1번 갑소유비등기 건물의 의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판결을 했죠? 그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서에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 밑에다가 페이지 표시하세요. 620페이지. 620쪽. 620쪽 이렇게 표시하고 620쪽 가봐요. 620페이지 기본서 뒤에 가보면 중간에 양가로 3번 등록면허서에 신고. 아니 그게 아니지. 그 밑에 4번. 양가로 4번. 채권자 대위자의 납부라고 나왔죠? 그게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야. 1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 누구는 대위자는 여기서 대위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을이야. 을은 납세 의무자 누구를 갑을 대위하여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를 뭐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 을은 세금 냈으니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래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거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609쪽. 채권자 대위 등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갑의 명의로 하면 등록면허서는 누가 세금 내야 돼? 갑이 내야죠. 그런데 갑이 계속해서 안 내면 채권자 대위자인 누가?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됐어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또 하나 609페이지 가셔. 다시. 609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4번.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등기 등록이 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발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서는 과원합. 잘못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돌려 주지도 않고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이해가세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나는 뭐네? 양도소득세네요. 여러분은 취득했으니까 뭐네? 취득세네. 그래서 매매가 끝났잖아요.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 생겼어. 부동산에 사기. 그래서 법원에 판결 나왔어요. 뭐라고? 너네 둘이 배매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라.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받았죠?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라. 그럼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 매매가 없었다. 그럼 내가 낸 뭐는? 양도소득세를 했잖아요. 매매가 아니니까 다시 환급받고. 여러분 등기하면서 뭐 냈어요? 취득세네는 거 환급받아요. 다른 세금은 다 받는다니까. 그런데 뭐는? 등록면을 쓰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이해가세요? 왜? 잘못된 행위라도 기재했으니까.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에요. 기재하는 데 냈으니까 그거는 기재했던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서울 과천공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입장료 내죠? 들어가면서 내니까 입장료지. 나올 때 내면 출장료겠지.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한 두 시간 정도 다니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나 아무것도 안 봤어. 입장료 다시 되돌려줘요. 아니지 안 되지. 보든 안 보든 들어갔으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세금을 수수료가 낸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을 쓰는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무효가 됐어도.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등록면을 쓰는 압세의 의무자 다시 한 번 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금 내라고? 자자 붙어요. 지상권자. 그렇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구? 지역권자. 어렵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 지상권자, 지역권자 하면 되는데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뭐라고? 지상권은 건축물 소유자.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권자 그래도 되고 요역지 소유자.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땅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구? 전세권자 그래도 되고 전세계약자 또는 뭐? 임차인. 그렇죠? 또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다? 임차권자 그래도 되고 임차인 세입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돈 받을 사람이자 저당권자 그래도 되고 누구? 채권자. 이 사람이 납세의 의무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등기 권리증이 기재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등기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기재했다가 다 지우는 걸 보라고 그래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요 권리자가 지워지잖아요. 권리자가 지워지니까 남는 건 부동산 소유자가 남겠죠? 그래서 말소등기는 누가 세금 내라? 설정자 또는 부동산 누구? 소유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 설정자. 이 사람이 납세의 의무자가 낸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 이름으로 하죠? 지우는 건 누가? 건물주가 내는 거예요. 건물주. 이해가세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대요. 에이 아닌던네요. 아닌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세입자인 내가 내고요. 말소 등기할 때도 제가 냈는데 무슨 소유자가 낸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가 내는 거야 말소는?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설정자.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냈느냐? 그건 본인이 전세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적었겠지.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주려고 빈질 빈질 되니까 건물주가. 그럼 말소할 때 내가 냈게. 그렇겠지. 그러니까 부담한 거고. 그 사람이 부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이름으로 내? 부동산 소유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설정자 소유자가 납세해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기 채권자 누구는 배위자는 채무자가 등록면허세 납부를 안 하면 누가 배위자가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 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등기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원래는 납세해 의무자가 아닌데 누가 안 내니까 채무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납세해 의무자가 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로 가서 610페이지로 갑니다. 610페이지.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이제 뭐? 과세 표준. 여기서 보여. 과세 대상 보셨고 납세해 의무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등록면허세 계산하느냐.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에다 뭘 곱해요? 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나오죠? 산출, 세액. 이렇게 세금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 이 금액에 따라서 뭐가? 세금이 달라지겠죠. 과세 표준이 높으면 세금만이 나오고 과세 표준이 적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과세 표준은 등록면허세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는 뭐? 종가세. 종가세가 뭐예요? 종가세는 가격이죠. 물건에 뭐? 가격 또는 뭐? 금액.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종가세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종가세는 어떤 가격이냐? 어떤 금액으로 가느냐? 크게 세 가지. 자, 여기 설명 듣고. 첫 번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옛날 옛날 2010년까지 부동산 취득해 놓고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 있죠? 이거 부동산 뭘로? 가액. 그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하는 거 뭐?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 그렇죠? 남의 부동산의 토지 위에 건축물 같은 거 지워놓고 사용하는 거 무슨 권? 지상권. 이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에요. 이 세 가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험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뭐냐?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 그렇죠? 지상권이나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가격 중에서도 부동산 가액 말고 뭘로 하는 거? 채권 금액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채권 금액. 받을 금액이죠? 돈 받을 거 있다고 등기하는 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게 뭐야? 대표적으로 뭐죠? 저당권 설정 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 뭐? 예고등기, 가등기. 돈 안 갚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는 받을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부동산에 가등기 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거고 이해가세요? 채권에 가등기 할 때는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거에 가등기 하느냐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 그래서 가등기 이렇게만 나오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채권 금액 이렇게 가는 거고 부동산에 가등기다 그러면 그냥 뭘로? 부동산 가액. 채권에 가등기 그러면 채권 금액. 그런 표시가 없으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받을 거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 그 외에 기타 금액은 뭐냐? 아니, 금액 가격 중에서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 뭐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금액? 전세 금액. 전세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전세 보증 금액.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민법에서는 차임이라고 하죠? 월세 받기로 한 거. 차임. 그런데 세법은 차임이라는 용어 사용하면 안 돼.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그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주고 받기로 한 거.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기 땅 뭐라고? 요역지 가격. 그러니까 아니, 요역지? 요역지든 승역지든 부동산 아닌가? 그럼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가?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승역지 가격인지 요역지 가격인지 혼돈이 되니까 아예 법에 명시해 놨어요. 뭐라고? 요역지 가격. 타인의 토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땅. 이게 요역지죠? 이렇게 해서 이 가격. 가격 금액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종량세. 종량세의 원래의 뜻은 과세 표준을 물건 가격 금액이 아니라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건 세금을 계산할 때 수량.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세금 계산할 수도 있고요. 무게에 따라 세금 낼 수도 있죠. 1kg당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인데 컨테이너 용어가 뭐냐? 1TU당 15,000원 이렇게. 또는 1제곱미터당 얼마. 1, 3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걸로 세금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등록면허세 중에서는 등록면허세는 구체적으로 뭘로 한다? 종량세 중에서도 수량으로 가. 건수. 한 건, 두 건, 세 건. 한 건당 6,000원씩입니다. 한 건당 얼마? 6,000원. 두 건이면 1만 2,000원.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가액? 부동산가액은 뭐냐? 여러분 교재 봅니다. 610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1번. 무슨 가액? 부동산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 그랬죠? 찾았어요. 610조. 거기 부동산가액 해놓고 거기 물론 밑에도 있지만 부동산가액 위에나 밑에라 메모하세요. 뭐 이거 적으면 돼. 이게 더 중요하니까. 부동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뭐다? 소유권등기. 그다음에 뭐? 가등기. 그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가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부동산가액이 뭐냐? 1번 등기등록 당시 부동산에 무슨 가액? 신고가액. 신고한 가액. 그거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해가세요? 등기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등록 당시 가액하면 두 번째 줄. 조례에 따라 등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얘기한다. 됐어요? 그런데 2번 등록 당시 뭘로 가요? 시가표준에. 여기서 시가표준에 나왔네. 여러분 시가표준에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공부할 때 지방세에 시가표준에게 항상 나오냐.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지만 또 까먹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562페이지 기본서 562페이지 잠깐 보면 시가표준액이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부동산 다 물건마다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세 뽑은 부동산 중심이지 자동차 같은 건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생략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하고 보험은 주택은 필수라고 그랬죠. 토지는 뭐다? 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뭐? 6글자야. 법률은 필요 없고. 6글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표준에 가면 뭐야?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6월 1일 날 매년 고시가 돼. 1년에 한 번씩. 다음 2번 주택 있죠. 방가로 2번에 1번만 보시면 돼. 그것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그거 필요 없고. 단독주택은 뭐라고 한다?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건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 가격은 토지보다 한 달 전에 고시가 돼. 4월 말에 결정해서 5월 1일자로 고시가 된다. 이해가세요? 이런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에. 물론 건축물도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닙니다.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원칙이 등록연허세 610조. 등록 당시 신고가액인데 어떨 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요? 등록 당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 안 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겠다.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3번 밑에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객관적인 거래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냐 법률에 6가지를 정해놨어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6가지 앞글자만 따서 국외공판법부 국이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생각해 봐요. 1번 여러분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 가격 조정할 수 조작할 수 없잖아. 상대방이 국가니까 확인되니까 두 번째 외국에서 뭐하는 거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죠? 그럼 관세 부과될 때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거 따라가. 세 번째 공매나 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은 공매 가격 경낙가액이죠? 그건 조작할 수 없잖아. 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 세 번째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된 취득가액 여러분 판사가 판결문에 갑은 을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금액이 기재됐으면 그걸 취득가격으로 본다. 다음 이때 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니까 제외되고 5번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 등이 증명되는 취득 이것은 회사와 회사끼리 사고 팔 때는 회사 장부에 기재되니까 확인되죠? 그런데 그럼 누구는 회사와 회사끼리만 아니에요. 5번은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할 때 개인이 회사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건 다 회사잖아 상대방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분양가격 똑같잖아 여러분한테 분양가격 내 분양가격 틀린 게 아니잖아 회사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시장 분수로부터 뭐 받았어요? 검증받았다 그러면 그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준다 앞글자만 따서 뭐? 구 왜? 공 반법 근데 여기서 부 여기 보세요 그런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세요 법인이 회사가 옛날에 경매로 옛날에 20년 전에 경매로 10억의 닥찰받았어요 20년 전에 경매로 닥찰받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회사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뭐 내야 돼? 옛날에 지득해놓고 등기 안 한 거니까 등록? 면허세 돼야죠 그런데 20년 전에 경매로 닥찰받은 게 10억짜리인데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등기하려고 봤더니 이게 15억짜리가 됐네 자산가치가 그러면 법인은 자산재평가라는 법이 있어요 현재 가치가 원래 자산가치의 백분의 백삼십을 모였으면 올라갔으면 장부를 뜯어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얼마로 기재돼 있어? 1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등기하려고 보니까 지금 가치가 자산가치가 얼마야? 15억 그럼 장부를 뜯어고쳐라 재평가해서 얼마로? 15억 그럼 이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반대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등기는 안 했지만 회사의 사무실로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걸 우리는 회계에서 고정자산이라고 그래 회사 사무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값어치가 강가상각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강가상각한 게 1억이다 그럼 빼 강가상각은 자산가치가 감소된 거야 그러면 등기할 때 얼마가 됐어요? 구호 이렇게 자 옛날 취득 당시 가격이 등록 당시 재평가로 증가됐을 수도 있고 강가상각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증간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고 변동이 없으면 원래 취득 가격 그대로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다시 610페이지 지금 내용이 어디 있느냐 610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에 세 번째 줄 다만 찾았어요 3번 사실상 취득 가격에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로한 생략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려놓고 다만 찾았죠 거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강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부한 경우 달라진 경우는 뭘로 하라 변경된 가격으로 하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것이 등록면허서 과세 표준에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536쪽 빈출집 536쪽 보세요 536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빈출 지문에 여러 번 물어보는데 거기 3번에 오답 지문 보면 등록 당시 강가상각 사유로 달라진 경우 그 가액의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되기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증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고 변동이 없으면 종전가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는 변동이 있어도 뭘로 간다고 변경전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이 한참 지나서 등기등록할 때 자산재평가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강가상각도로 감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증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간다 됐어요 다음 2번 보시면 교체로 갑니다 611쪽 611쪽 채권금액의 과세표준 여러분 2번 611쪽 채권 받을 금액이죠 그래서 1 부동산에 관련해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건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 경매신청 강요 가처분 이런 등기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2번에 보세요 양가로 2번 채권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가액 가액을 끝에 맨 마지막에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다시 채권금액 첫 번째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을 뭘로 본다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암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가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5천만원 그런데 여러분이 계약할 때 3년 있다 갚을 때 돈이 정 없으면 3년 있다 갚을 때 5천만원이 안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이 아니라 물건으로 표시했죠 뭘로 준다고요 여러분이 자동차로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자동차의 가격 그걸 뭘로 본다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 얘기야 돈 금액이 아니라 물건으로 기재됐다면 물건의 가격을 채권금액으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또는 두 번째 줄 처분제한 목적이 된 금액 그랬죠 처분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건 줄쳐놓고 밑에다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채권 뭐라고요 최고액 여러분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으면 근저당 1억 설정해요 아니지 20% 30% 정해서 들어오잖아 그 가격을 그 가격을 뭐라고 해요 채권 최고의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가격을 뭘로 본다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죠 결론은 채권금액으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거 보시고 다음 장 다음 장 종량세예요 뭐라고요 종량세 그래서 말소등기 지목변경 이거는 등기권리 중에 새롭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재된 걸 뜯어고치는 거 변경등기죠 이미 안 돼 전답으로 바꿔요 지목변경등기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네 건축물 구조변경등기 동일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옮겼내 표시변경등기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 합필등기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거 분필등기 이런 거는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미 기재된 걸 일부를 변경하는 거죠 이런 건 건수로 부과한다 말소등기까지 한 건당 얼마 6천원 한 건 두 건 세 건 그게 종량세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럼 납세의무자 보셨고 이번에는 자 과세표준 봅니다 원치 첫 번째 여기서 과세표준 무슨 가액으로 할 때 여러분 높이의 이가 없죠 이런 거 배모하라 이거지 여기서 과세표준은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을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옆에다가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등기가 뭐 있다고 그랬지 아까 소유권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원칙 등록 당시 가액 다른 말로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이해가세요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등록 당시 뭘로 가요 등록 당시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보라고 해서 시가 표준액 그래서 토지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런 걸로 하는 게 어떤 게 뭐냐 등록 당시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네 신고가 없으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는 비교해서 금액이 무한 걸로 한다 큰 걸로 한다 이 얘기예요 신고가액이 크면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이 크면 시가 표준액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객관적인 거래 특례는 이 여섯 가지는 요거랑 시가 표준액은 비교 안 해 이 금액이 크던 적던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대로 가요 여섯 가지 첫 번째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죠 두 번째 외국에서 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관세가 부과되니까 따라가고 공매하면 무엇까지 경매 그럼 공매는 공매 가격 경매는 경락 가격이죠 그 닥찰 가격은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판결문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거 그래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갑니다 이때 여기 화해조소나 인낙조소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판결문 범위에서 부한다 제외 이건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사표시죠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부한다 증명되는 지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 받았어요 검증받은 거 이해 가세요 검증받은 경우는 무엇보다 적어도 실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다 인정해줘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요 구외공판법부 이렇게 하나라도 나오면 사실상 지득 가격이고 이런 단서 없으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에 비교해서 금액이 뭐 한 걸로 큰 걸로 갑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에 여러분 노트에는 간단하게 재평가 글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라 좀 메모했는데 그 얘기에 여기 있던 게 여기라 표시가 나왔어요 사실상 지득 가격이 자산 재평가 또는 뭘로 강가상각 등으로 가격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한다 이해 가세요 변동이 없으면 사실상 지득 가격 그대로 갑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등록년월세 부동산 가액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 채권 기타 금액 있죠 그래서 여기 기타 금액은 지역권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격 전세권 같은 것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이해 가세요 그리고 변동기 하기 전에 가등기 하는 건 채권 금액이나 뭐 부동산 가액 돈 받을 것 때문에 하는 게 뭐죠 저당권 등은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이게 종가세고 이제 여기 건수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래서 이거는 한 건당 얼마씩 6천 원씩인데 여기 여기 말소 소멸 건물이 멸실됐다 멸실등기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지우는 거 말소 등기 그렇죠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 구조변경 이와 같은 변경등기 하필등기 전부 다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부과하고 한 건당 얼마 6천 원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율 봅니다 여러분 교체 보세요 세율 이제 다 끝났어요 613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 나왔죠 있어요 거기 보시면 613점 무슨 세율 그랬어요 표준세율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여기 분당에서 하는 거나 강남에서 하는 거나 제주도에서 하나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할 때 세율이 다 틀리면 그건 지역차별이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률에는 전부 다 똑같이 정해놓은 기본세율을 뭐라고 그래 표준세율 그럼 왜 기본세율이라고 하지 표준세율이라고 하느냐 기본은 똑같이 정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고치고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얼마 50 범인에 증하거나 감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기억할 거 거기 613쪽에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인에 증하거나 감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요 취득세에서도 나왔잖아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인에 증하거나 감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도 지금 나왔죠 다음에 공부할 재산세도 나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취득세 세 문제 중에서 지문 하나로 세 문제면 뭐야 보기가 다섯 개시니까 지문 몇 개 세 문제면 문항이 다섯 개 오지선다니까 열 다섯 개 지문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인데 문제나 지문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지문에 이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재산세 세 문제면 문항이 오지선다니까 세 문제니까 열 다섯 문항 중에 이거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거지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100분의 50 범인에 해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여기 보세요 지금 부동산 취득에서 소유권 등기 할 때는 취득세네요 지금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는 뭐네요? 취득세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 등기라고 그러죠 부동산 이거는 옛날 옛날 취득해놓은 거 2000 몇 년 10년까지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 요세율로 가라 옛날 거 옛날에 건물 지어놓고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다 1000분의 8 이해가세요? 다음 옛날에 20년 전에 부동산 매매로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1000분의 22% 옛날 옛날에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다 지금 한다 1.5 이해가세요? 공동으로 등기됐다 나누는 거 분할등기 0.3 상속받았다 0.8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공유물 분할까지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요 소유권 등기는 언제 취득한 거라고요? 2010년 12월 말까지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요세율로 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특별한 게 보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거기 부동산 등기 세율 적용 특례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곱한 세율 절반만 내라 예를 들어서 2010년 옛날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지금 취득세 세율의 절반을 내라 이 얘기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2번은 알아야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이 얼마? 6천원보다 적으면 그 세금을 얼마? 6천원으로 한다 기본세율 얼마? 6천원 다음 그 밑에 3번 여러분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3번 소유권 뭐? 이외의 등기라고 나왔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거 이거 세율 알아야 돼요? 오늘 세율 모르면 이거 집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해야 돼 지상권서부터 가등기까지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2 끝 소유권 등기 말고는 그냥 1,000분의 2야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가등기든 1,000분의 얼마? 2 100분질로 하면 0.2 이해가세요? 소유권 말고는 0.2 1,000분의 2 됐어요? 지상권 전세권 다 똑같죠? 그런데 마지막 칸에 그 밖에 말서등기, 지목변경 이런 거 있죠? 이건 한 건당 얼마? 6,000원으로 간다 얼마요? 6,000원 됐습니까? 네 다음 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보세요 자, 저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어요 투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는 부동산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는 어떨 때 적용하는 거냐 이거 2000 몇 년? 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요새일로 내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지금 부동산 작년에 부동산 취득한 거 등기하려면 취득세 옛날에 취득해놓고 등기할 때는 이걸로 내라 상속받았으면 0.8 증여받았으면 1,000분의 15 1.5 증여받았으면 1.5예요 건물 새로 지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안 했다가 지금 안 했다가 0.8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상속, 증여, 원시, 지도 이 세율은 언제 취득한 거? 2010년 옛날에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 등기할 때 되는 적용하는 세율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2번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3번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부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거하고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나온 세금이 얼마? 6,000원 뭐일 때 미만은 그 세금을 얼마로? 6,000원까지 내라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세율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말소등기 빼고는 전부다 1,000분의 얼마? 2 이해가세요? 그리고 말소등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정리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등기원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렇죠? 다 나왔잖아 이거 등기원인 이런 등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율은 1,000분의 얼마? 2 여기 보실래요? 2000 아, 2000이 아니라 2021년 그렇죠? 작년이죠? 2021년도 그러니까 31회 시험 31회 그리고 32회 시험에 31회는 임차권에 대해서 물어봤고 작년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봐요? 임차권은 예를 들어 2년 전에 32회 시험에서는 자, 임차 보증금 1억 보증금 얼마? 1억 월 임대차 금액이 100만 원 예를 들어 얼마? 100만 원 임대차 계약 기간 몇 년? 2년 그리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 임차인 세입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랬을 때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임차인 갑 그렇죠? 또는 임차권자 또 과세표준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100만 원 세율은 1,000분의 2 0.2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보증금 얼마? 아, 저 월 임대차 금액 얼마?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죠 임차권은? 여기에다가 1,000분의 얼마? 이 공 3개 지워줘 됐어요? 요즘은 구구담도 바뀌어 1은 6 6,000원 왜 6,000원 나왔냐고? 원래 2,000원이잖아 이거 계산한 세금이 6,000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하라고 그러니까 6,000원이지 2,000원이 아니라 얼마? 5,000원 나와도 6,000원 1,000원 나와도 얼마? 6,000원 이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물어보는 거지 이거와 같이 임차권은 누가 세금 내야 납세의무자가? 임차권자 과세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 세율은 1,000분의 2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임차권 말소는 설정자 아니면 부동산 두고 소유자 그럼 말소 등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거잖아요 그러면 32회 작년에 전세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세권도 똑같지 전세권은 누가 세금 내야 돼? 전세권자 과세표준은 전세 금액 세율은 1,000분의 2 말소 등기는 설정자 또는 부동산 두고 소유자 말소 등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해가십니까? 그럼 납세지는 어디냐? 등기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거지 됐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도 충분하다 됐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618페이지 봅니다 교재 납세지라고 나왔죠 등록면을 써 부가징수 중과세 보지 말고 부동산하고 거리 머니까 납세지 나왔어요 납세지 납세지가 뭐라고 그랬죠? 취득세 공부할 때 납세지 등록면을 써 할 때 납세지 세금마다 납세지가 나오죠? 납세지의 뜻은 납세 의무자가 각종 신고하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 이게 뭐야? 납세지 그럼 취득세도 등록면을 쇄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 물건 중심 물세죠 그래서 부동산에 뭐?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라 이거죠 세금이 부동산 소재지로 가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경기도 분당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소가 근데 여러분 이름으로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제주도 부동산에 뭐? 소재지 여러분의 주소지가 아니라니까 물건에 뭐 등기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지 자동차 등록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 부동산 세품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지 자동차 같은 걸 왜 물어봐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동산 중심으로 납세의무자도 부동산 중심으로 세율도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동산의 납세지 등록면허서의 납세지는 등기 등록하는 물건에 뭐? 소재지다 그래서 첫 번째 칸 있죠? 부동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을 개인 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예를 들어 임야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 거금 100만 원 그래서 얘 부동산에 뭐 하고 싶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싶다 그죠? 그럼 납세지는 어디냐 이거 알아야죠 아까 등기하는 부동산에 뭘로 간다고? 소재지 그런데 이 남한산성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걸쳐있다고 가정해 봐요 걸쳐있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납세지가 취득세는요 각각이야 취득한 가격을 나눠서 계산해 그런데 등록면을 쓰는 틀려요 왜? 등기 권리증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등록면에서는 한가운데로 가 걸쳐있어도 한가운데로 간다 이해가세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등기소 중심이에요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공무원 중에 보면 입법부는 어디예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놈들이 사는데 거기 사는 데가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여의도 대한민국에 국회에 있는 애들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걔들이 사기치고 걔네들이 특권을 내리고 걔네들이 주접을 다 떠는 거지 국민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데 걔들만 그래 걔들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국회의원 되면 얼마 1억 얼마 되잖아요 연봉 그거 돈 벌려고 주접스럽게 하고 직업 싸움하는 거지 죽일놈 살리놈은 그러고 달리갔어 여야할 거 없이 다 그래 좋아요 근데 입법부가 거기고 사법부는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원직 공무원이고 행정직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이게 행정이잖아 그러면 법원은 어디예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잖아 그렇죠?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그럼 법원은 행정부역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그렇게 단어지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원이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에 그리고 동서남북 북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요 행정구역이 이해가세요? 일반 행정구역하고 틀리지 법원은 그러면 등기업무 담당하는 등기소가 관할구역이 다 달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경기도 걸쳐 있다면 지금 어디 경기도 어디죠 여기가? 남한상성 경기도 어디? 성남에 있다고 그래요 성남의 등기소가 성남 관할하는 등기소 서울 등기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법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부헤라가 남한상성 소유자의 부동산에 뭐를 하려고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는데 관할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어 거기는요 서울 성남이 아니 경기도 성남이 있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요 그럼 납세지는 열리가는 거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이해가세요? 그것도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취득세는 걸쳐 있으면 각각 등록면을 쓴 하나 어디?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뭐? 등록관청 중심으로 납세지를 결정한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61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이 그 얘기야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리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뭐? 소재지 등기소 중심 법원이죠 법원 내 등기소잖아 그 관할을 뭘로 하겠다 납세지로 하겠다 등기소 있는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됐어요? 뜻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힘들면 걸쳐있으면 한가운데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 다음 또 하나 3번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빌려줬네 100억 얘는 받을 사람 채권자 얘는 갚아야 될 누구? 채무자 이거 빌려줬고 빌려왔다는 사실은 둘만 알죠 그래서 얘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얘 부동산에 뭐 설정하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럼 여기라 저당권을 설정하든 여기라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 부동산도 100억짜리가 안 되고 여기도 100억짜리가 안 돼 결론은 한가운데 할 수는 없어 물건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부동산에다가 먼저 40억을 먼저 설정했어요 그럼 채권 100억에서 40억 설정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얼마를 60억을 경기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뭘 설정할 때는 저당권 설정은 따로따로 등기는 했지만 세법은 하나로 봐 세법은 하나로 보고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납세지는 물건 종료 금액 크기 상관없어요 순서 순서 맨 처음에 어디 강원도에다 했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디 납세지가 강원도에 여기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 세금 다 열리가 이해가세요 그것이 몇 번 3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본다 각각의 등록으로 본다 그럼 안 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처음 등록한 관계된 재산 처음 등록하는 등록한 정 소재지를 뭘로 한다 납세지로 한다 됐어요 자 다음 이제 신고납부 밑에 등록면허세는요 신고나쁜데 언제까지냐 여러분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언제까지 하라 그런 거 없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로 명시하지 않고 언제가 됐든 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얘기는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세금부터 대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어 이해가세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면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세금부터 내라 아니 우리가 법을 공부했는데 그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잠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621조 등록면허세 아 저기 622페이지 6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기 등록시 영수필 통지서 등 첨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먼저 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 1번 납세자는 등기 등록하려는 때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다가 등록면허세 냈으니까 영수증 받아야 되겠죠 영수필 통지서 한부 영수필 확인서 한부 이렇게 두 가지를 등기에 관한 서류에 모아라 첨부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서 가서 서류 접수할 때 세금 낸 영수증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돼 이해가세요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서 가야 접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비과세는 뭐예요 비과세는 참고로 비과세는 세금 내 안내 안내니까 영수증이 없죠 그럼 어떻게 등기하려면 시장 군사한테 가서 비과세 확인서 감면 대상이라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등기서 가야 접수가 된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요 그럼 이제 620종 맨 후에 추가 신고 납부 지득세랑 똑같아요 만약에 등기 등록하고 중과세 대상이 됐다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그때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내는 건 등기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등기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만 추가로 내는 거지 그래서 6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됐습니까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양가로 3번에 그 밑에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요 내려면 어떻게 절차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잠깐 보세요 이거는 외울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상가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 어디 있죠 성남시에 있잖아 부동산의 소재지 어디 성남시청 갑니다 가서 민원실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취득세 낼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낼 사람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계약서 보고 기재해서 제출해요 그럼 공무원이 그거 보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서 지로용지 같은 납부서를 출력을 해줘요 세금까지 계산해서 출력을 해줘 그거 받아가지고 강김에 성남시에 갔으니까 성남시청 대리점에 수납창구에 가서 세금 내면 되겠죠 아니면 오늘은 내기 싫어 그러면 그냥 납부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자기가 뭐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만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납부해도 되겠죠 납부했으면 뭐 받아야 돼 영수증 받아서 등기서를 첨부해서 등기서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시청구청 가서 뭐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없어 납부서가 없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수가 있어요 시청구청에 가서 뭐 안 했어요 신고서 제출 안 해서 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납부서가 없어도 세금 낼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 면허서를 납부했다는 얘기는 이텍스라고 해서 전자신고 온라인으로 시청구청에 안 가고 인터넷상에 신청을 해서 바로 뭐야 납부할 수 있어요 그거 납부했으면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전자로 이체해가지고 그럼 냈다는 영수증을 출력받아서 어디가 등기서 여기 생략하고 여기로 갈 수 있다니까 이미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시청구청에 가서 뭘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등록 면허서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다면 전자신고 등으로 납부를 했다면 뭐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게 바로 620쪽 3번이에요 3번 양바로 3번 등록 면허서를 위 규정에 따라 그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소재지에 가서 신고 안 했어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무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했다면 납부했다는 얘기는 전자신고 등으로 납부했다는 얘기에요 이해가세요 그런 경우에는 무신고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 뒤로 가서 여러분 6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른 건 생략했는데 그거 여러분도 생략하면 돼요 5번에 보시면 보통 징수만 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으면 가산세 없죠 근데 신고 납부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가산세부터 뭐 나가 고지서 나가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방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밑에 등록면허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두 가지가 있어요 농어전특별세는 감면받았을 때 납부할 세금에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낼 때는 두 가지 세금이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만 따라갈 수도 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일부는 감면받고 일부는 납부한다 그럼 둘 다 따라간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받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마무리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소재지 여기 가서 신고하라 납세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여기 또 하나 같은 관계된 재산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되고 하나의 물건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맨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있죠 거기를 뭘로 한다 납세지로 한다 됐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서는 언제가 됐던 등록하기 전까지만 봐라 신고하고 납무라 왜 등기 등록하려면 세금부터 먼저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세금 낼 때는 시청구청에 가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서 받아갖고 낼 수도 있지만 시청구청에 가서 신고 안 하고 어디 가서 전자 메일로 해서 뭘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야 4번 등록하기 전까지 시청구청에 가서 뭘 안 했어도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다면 납부를 전자신고 등으로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다 했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역시 핵심이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건 이거 등기원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여기에 나가보봐 말소등기는 설정자 소유자가 내죠 이 사람들이 뭐 냈어요 세금 냈죠 그런데 그것이 무효치소가 돼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부가치소되거나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과세표준에 세율 곱했잖아요 세금 나왔는데 6천원이 안 되면 그 세금은 얼마 6천원으로 한다 그잖아요 됐어요 이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card몰로 로봇